아이 괜찮아 나한테 딱 계획이 있으니까 응? 근데 내가 한 번 빡빡빡빡빡 모르지 바보야? 빡빡빡빡빡빡빡빡빡 하나 둘 셋 야! 아이 퉁퉁이 너 배고픈데 빵이나 사봐 너도 빨리 주무르고 아이 시원하지? 어 니아야 그럴까? 그래 퉁퉁아 그리고 내가 왜 니아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니? 니가 이거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죽고 싶어? 덩치만 크고 못생긴 게 말이야 미안 다녀올게 이 원숭이같이 생겨서 빨리 가 알았다니까 빨리 다녀올게 뭐야 퉁퉁이 너 방금 못한거야 아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얼른 다녀올게 어이 쟤가 날 만만히 보는 것 같은데 꿀주먹을 말이야 빨리 빵 사야 돼 나는 퉁퉁이 무언가 잘못했다 난 항상 리아를 괴롭히고 지금까지 내 평생 부하로 쓸 줄 알았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야 뭐? 내 노래가 듣기 싫다고? 내가 얼마나 나비보베 따올을 열심히 연습해야 한대 퉁퉁아 도저히 못 들어주겠어 이 녀석이 내 노래가 듣기 싫다는 거야? 나비보베 따올 확실히 들으란 말이야 알겠어 알겠어 일단 알았으니까 닌텐도 내놔봐 동물에서 화를 막아 돌려줄게 이건 안돼 이 자식이 말해 하루만 하고 돌려준다니까 안돼 이건 안돼 나도 동물에서 파고 싶단 말이야 이 자식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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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내놔 자식이 진작 말로 할 때 줄 것이지 닌텐도는 빌려줬으니까 특별히 살살 때려준 거야 알겠어? 알겠지? 벌써! 미아야! 눈을 떠봐 미아야! 지랄이 뭔 날 강하게 만들어 줘 제발 도구를 줘 불쌍한 녀석. 내가 도구를 꺼내줄게. 나와라! 나와라! 어려운 보숭이! 자, 어깨 주멀주멀! 주멀주멀! 아, 역시 퉁퉁이! 동물의 숲도 정말 잘한다니깐! 역시 동물의 숲이야! 재밌다, 재밌어! 야, 퉁퉁이! 너희도 하루만 빌려간다 해놓고! 벌써 일주일째야! 빨리 내꺼 돌려줘! 뭐야, 이 자식! 너희도 너한테 대야되는 거야? 그래! 나 완전 화났어! 이 녀석이! 퉁퉁아, 가만히 있어! 진정해, 진정해! 릴렉스! 내 손에서 정리할게! 야, 야! 이쪽으로 와봐! 네가 뭘 착각하고 있나본데! 네 그 작은 주먹으로는 평생 퉁퉁이를 못 이긴다고! 응? 나도 퉁퉁이한테 뭣도 모르고 놀이터에서 배아들었다가 퉁퉁이의 저 큰 돌주먹에 한 대 맞고 그냥 저승세계로 날아갔다 왔다 이 말이지! 응? 똥도 쐈어! 난 그때 그 맞았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 그 짱돌같은 그 바위같은 주먹! 내 인중을 아주 작살을 냈다고! 그러니깐 너도 나처럼 옆에서 비위를 살살 맞추면서 넌 살란 말이야! 응? 나처럼 야, 자, 따라해봐! 퉁퉁아! 넌 정말 대단해! 넌 정말 최고야!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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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필요한 건 없니? 자, 따라해봐! 퉁퉁아! 너 정말 최고야! 필요한 건 없니? 퉁퉁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퉁퉁이한테 살 거야! 이 노감아! 난 달라질 거야! 이 녀석이!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너도 나처럼 바지에 똥 싸볼래? 나한테 다 계획이 있다고! 어이, 퉁퉁이! 내 닌텐도 돌려줘! 야, 내가 돌려준다고 했지, 어? 벌써 한 달 되잖아! 하루만 빌려간다 해놓고 용서 못해! 이르산나이! 이 녀석이 감히 나한테 태들고 있네, 이 자식이! 야, 간다! 임중에 다리 꽂는 팩 터치, 이 자식이! 어머, 그래, 그래! 바로 저 펀치였어! 내가 놀이터에서 맞고 바지에 똥을 지려버렸지! 정말 두려웠지! 돌주먹, 짱돌주먹, 저승주먹! 안되겠군! 나의 비정의 무기를 꺼내줘야겠어! 놀아 놀아! 무엇이든 놀리는 비! 이 자식이 뭐 그런 어리석은 크리스탈로 뭐하겠다는 거야! 에라인 자식은 펀치 났듯 더 맞아라! 아헤! 이 자식! 1랴! 벨! 뜯둠! 책이 얼린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에 emp! 뜯둠! 알고 있어, 이 자식이! 어디서 그냥 펀치キャbros 던지났 sus 더 맞아라, 이 자식아! 흘러 Editor 나한테 까불지 마 툭툭아 난 이젠 너보다 강하다고 짜증이 너 잡히면 가만 안 들어 진짜로 그러던가 닌텐도는 다시 가져갈게 이거랑 먹고 있어 오오? 잊지 너 진짜 일로 가나 어디갔어? 이 자식 잡히면 내가 이제 닌 중에 내리치는 범치를 밑에가 바지 야 야 근데 툭툭이가 많이 많은 거 같은데 괜찮아 나한테 딱 계획이 있으니까 응? 근데 내가 한 대 빡빡빡빡빡 모르지 바보야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아휴 벌써 점심시간이냐 이제 밥 먹으러 가볼까 같이 가자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멍청한 녀석 책상 위에 이런 대단한 무기를 두고 갔네 넌 죽었어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넌 오늘 죽었어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그래가지고 나한테 깍죽대는데 넌 죽었어 내 주먹맛이랑 얼음 맛 좀 보자 에이 퉁퉁이 나를 이제 건들지 않은 게 좋을 거야 이 지뢰함이 준 네 알로 널 혼내줄 거니까 뭐야 그건 또 뭔데 나와라 나와라 얼음의 가물 에이 뭐야 아휴 배고파 자잖아 아휴 배고파 아휴 배고파 공격 공격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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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휴 또 괴롭히면 진짜 사이어맨 더 무싱무싱한 무기로 지루알봉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꺼예 알았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없애줘 제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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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주물러주니까 지원하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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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나는 문득 생각이 났다 지루애목만 없으면 네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내가 이런일에 당하지 않았을텐데 복수할거야 지루애목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고 싶은 일 모두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어이 칠할몽 주문에 뭐가 있으니까 어이거 뭐야 어이 뭐야 도끼잖아 한번 쳐볼까 굉장한 무기구만 어이 뭐야 이 풀은 뭐야 어디보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너 이 부족은 뭐야 한번 써볼까 야 받아라 지랄의 몸 어이거 맞잖아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오케이 이거만 딱 되겠구만 기다려라 키미야 요만 돼 저거는 오늘은 퉁퉁이를 어떻게 괴롭혀줄까나 퉁퉁이네 야 이 김미야 너 이제 죽었다 이 자식아 어 뭐야 저 녀석 굉장하셨는가 이 자식 너 이제 한번 도끼맛 좀 맛봐라 편하기 자식아 이 자식이 더이상 받아줄 순 없지 받아라 이 자식 일로와x2 빨리 와! 이 자식이... 이 자식 받아라! 이야! 지라이버! 툭툭이가 굉장히 엄청 오지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잖아. 나도 그런 굉장히 오지고 멋있는 무기부터 게임 지라이버. 니가 마침 자랐다. 일단 이것부터 풀어주어 빨리. 아, 이 지라이버 묶여있네.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잖아. 주머니 속 손 놓고 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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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 이해를 해. 청나물이 너무 많네. 가져갈게 지라이버 고마워. 알라뷰 서머 땡큐멀 서머취! 퉁퉁이 이 녀석. 토라이버 주머니에서 이건 못받겠지? 잘 있어. 헤헤헤헤. 오우! 도망쳐 Obrigado PERS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